네 지금부터는 직업상담의 개념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그리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한번 배운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업상담의 개념 첫 번째 챕터의 내용에서 어떤 필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직업상담사의 윤리강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리강령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직업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 공부에서도 나왔겠지만 비밀 유지에 대한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내담자가 털어놓았던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절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담자나 또는 내담자 주변의 타인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위해를 가할 정도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법을 위반할 그런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상급자나 또는 다른 기관에 이 얘기들을 전달함으로써 내담자가 적절한 보호와 그리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도록 연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밀 유지의 한계라고 해서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라면 오히려 직업 상담사의 윤리를 위반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직업 상담사의 윤리강령의 내용에 다 속해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장면이나 연구에 사용할 경우 내담자와 합의 후에 사용하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상담 사례에 관련해서 연구나 또는 슈퍼비전을 받는다거나 어떤 학습을 위한 목적이거나 라는 형태로 그 사례를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을 할 때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 개념화라는 그 사례보고서 안에는 내담자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특이점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역 어느 지역에 어떤 회사에 어떤 직위로 몇 년간 근무했다 이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내담자를 식별해내기가 유추해내기가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사례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윤리 규정에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보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 직업상담사는 소속기관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담자 개인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이해가 서로 상충해서 내담자의 복지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조직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직업상담사는 상담관계의 형식, 방법, 목적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와 협의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담을 진행할지 몇 회기를 할지 그리고 이 상담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갈지 이 모든 상담 과정들에 대한 구조화에 대한 내용을 내담자와 함께 협의해서 약속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므로 다 직업상담사의 윤리광령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헤어가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 18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은 헤어도 18가지를 제시한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직업 선택을 돕기도 하고 또 내담자의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법을 활용하는 그래서 개입하는 그런 개입자 또는 처치자가 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직무를 담당을 하는데 그럼 직업상담사는 어떤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담자는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떤 상담 기법을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확인한다. 이거는 직업상담사의 직무로 적합한 내용이죠. 또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으며 윤리적으로 적절한 부가적인 대안이 뭔지를 확인한다. 이것도 내담자가 지금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상담자의 또 직무이기도 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직업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인 내담자에 대해서 직업상담 실시를 보류한다 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관심을 직업선택에 두고 있는 내담자다. 그러면 빨리 선택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실시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직업상담의 실시를 보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뒤가 사실 이 문장 자체에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종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되 각각 심리검사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담자에 대한 어떤 진술 또 상담자가 내담자를 관찰한 결과 또 내담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들 이 모든 부가적인 내용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다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내담자를 판단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 이게 이제 상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한다라는 것은 직업상담사의 직무에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